강아지 가라는거죠? 저 강아지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입니다 자 볼까요 올해는 하와이에 안 가나요? 아 가고싶다 가고싶은데 아 못갑니다 시간이 없어서 하와이에 못가고 앉아도 돼요? 하와이에는 못가고 근데 내년에도 투하에 가고싶었는데 시간이 안될거 같았고 언젠가 또 가면 되니까 괜찮습니다 자 왜 이렇게 조용해요 뭔데 하하 아 무슨 얘기좀 해요 저 여러분 그 옆에사람이랑 얘기들좀 하고 알아서 모르고 있을테니까 알아서 얘기좀 하고있어요 아 아 아 아 내년에 한국의 솔로코스트 아 있습니다 네 있어요 마무리는 또 해야되지않겠습니까 마무리니까 음 아 제가 제일 힘든 대담이 뭔지 아나요? 오빠 뭐 영화야 뭐 공연같은거 언제야? 그러니까 내가 말할 수가 없어 잠시 준비하셨어요 네 네 네 아 미리 준비해야되죠 1월은 아니에요 1월 말일도 아니에요 아 1월 말도 아니에요 네 내년 내년 솔로 ULCT의 마무리는 내년 12월 23일입니다 하하하 하하 하하 내년 내년 한 1월은 아닙니다 1월은 일단 안내요 2, 3 중에 하나 설날 후 설날이 어딘데 설날 후인가? 잠시만 아 내가 말을 잘못할까봐 아아 여기 더 이상 부르지 마요 나도 곤란하단 말이야 입장에 있으면 아무튼 다음 시간에 얘기만 하고 계세요 용아가 초등학생이라면 산타에게 부탁하고 싶은데 난 사실요 알고 있었어 초등 유치원때 말해준 적 있죠? 말해준 적 있나? 유치원때 산타 분장한 선생님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그분이 나한테 선물을 주는 그런 유치원때 그런 코너가 있었어 크리스마스날 그랬는데 사실 어머니가 방울이 다양하게 된 장갑을 산걸 내가 봤어 근데 그걸 내가 어머니가 어디 장롱 안에 넣어놨던걸 내가 봤단 말이야 이렇게 봤어요 아 이게 뭐지? 하고 말았어 그러고 있었는데 크리스마스가 됐네? 그래가지고 유치원에서 그런 코너가 생겼네 그래가지고 그 사진 있잖아 크리스마스 사진 그거 기억나죠? 아 이렇게 했던거 기억나죠? 그때 어? 그 남자 분장하신 분이 선물을 줬어 나한테 받았어 뜯었는데 그 장갑이 있네 내가 그날 사실 샴타크로스는 없구나 진짜 그날 느꼈어 아직도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해요 좀 더 잘 숨겼어야지 그래서 그때의 그 감정이나 아직도 기억해요 그래서 뭐 사실 저는 그 이후로부터는 약간 믿지 않았습니다 어? 어? 아예 워낙에 자 나 운 조국蛋 나 운 조가 있어요 자 어? 승리 synchronous 누가 생기네요? 생일이신 분 있어요?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박수 한번 주세요 가족 같은 분위기 몇 개 더 빠른 타입입니다 제가 사실 MC가 없으니까 시간에 비해서 제념 없거든요 계속 하라고 하세요 계속 해보시죠 해볼게요 자 2024년에 다짐 목표 올해보다 더 많이 여러분들 만날 수 있게 하는거 진짜 제 목표 This is my 목표 가장 슬펐던 글쎄 이것도 약간 그날이에요 진짜 보이스가 보고싶은 순간 매순간 진짜 매순간 왜왜요? 여러분들 저 매순간 보고싶지 않아요? 아니요? 아 일방적이었어요? 아 일방적이었구나 매순간 1분의 1초가 아까울 정도로 아 하루종일 생각하다가 진짜 쉴 수가 없다 쉴 수가 없어 계속 생각이 나가지고 아닌가봐요 아 아니에요? 아 믿어요? 저도 믿어요 자 한 두개만 더 해볼게요 자 18살이요? 와 18살 소녀보이스인데 나랑 구청가자? 이건 깜짝 놀랐네 18살 보이다가 소녀보이스 아 정말요? 하는데 나랑 구청가자 감사합니다 네? 아 마음이 감사합니다 자 편지를 전달할 수 없어서 이렇게 몇자 적어보아요 하고픈 말이 너무 많지만 늘 온 바닥에 행복을 느끼고 웃어요 노래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앞으로 보이스들과 오래오래 같이 가요 초삼때부터 좋아했는데 이제서야 팀미팅 온 보이스다 어 감사합니다 아 어디 있어요? 오 안녕하세요 어 그 있었네 아 진짜요? 아니 이 뭐 야광봉? 네? 응원봉 응원봉 응원봉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응원봉 없다 해가지고 회사에 물어봤는데 사실은 아 이거 맞다 이렇게 말하면 또 이어진다고 시행물로 응원봉이 다시 제작이 이게 지금 지금 제작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는 김에 같이 해야된다 해가지고 아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어 어 시행물로 응원봉이 나오는데요 어 아 아 이거는 내가 말할 수 없어 이건 말할 수 없어 이건 진짜 말해도 재미없어 아 진짜로 이건 말하면은 네? 아 이쁘죠 이쁘죠 아 안 이쁜데 어떻게 내가 하겠어요 ode 예뻐요 이쁘다 이쁜데 돼 네 더 가졌어요.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